오늘은 빈집 보러 온건 아니구요 그리고 여기 정선 하구도 하안면 권천리 여기 경매권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빈집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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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지금 경매 물건 집 앞에 왔는데요 집을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집은 슬라브 집인데 예 이 동네가 가구 수는 몇 가구 안됩니다 지금 아 이 두개도 예 땅이 꽤 넓은데 이런것도 텃밭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집 옆으로 보시면은 예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30평 정도 됩니다 이게 보일러는 심야전기보일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야외에서 화장실 겸 창고네 그죠 화장실 겸 창고고 옥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옥상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 주변에 지금 산 3가구 4가구 정도 보이네요 4가구 예 여기는 지금 해발 한 800정도 되는 예 정선에서도 굉장히 예 오지마을이에요 여기도 여기는 주로 무슨 농사를 많이 짓나 그러면은 예 배추농사는 거 많이 짓습니다 여기는 주로 예 지금 저 보이는 데가 저기가 다 배추 맛이에요 여기서 정선 읍내 까지는 한 40분 거리 예 그리고 여기 하암면 까지는 한 20분 거리 예 고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예 지대도 높고 에 살기는 좋습니다 여기가 75초 예 구원 여기가 mono 여기가 여기가 Sod 여기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현관문이고요 지금 여기 생활하시는 분은 여기 오신 지가 한 1년 정도 되셨다 그래요 여기 복숭아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과일이 달려있는데 여기도 복숭아 나무가 있고 장단지도 여기 다 있습니다 아 복숭아 맞네 그죠 네 복숭아 맞습니다 아 복숭아 맞네 아 Akt야 아 아 아 네,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인데요. 여긴 포장이 다 돼있어서 길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다니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.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6,800정도 나왔고요. 지금 최저가가 4,800에 나왔어요. 이런 거 낙찰을 받아갖고 귀농하실 분들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집이라고 판단합니다. 이런 집 경매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경매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샴발라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